야 영지야 근데 너 화장실에 안 가니? 나 영지야 나 한 끼도 안 먹어 일부러 안주도 안 먹었어 빨리 취하고 싶어가지고 영지야 그것도 못 하거든요 영지야 그래 나 바로 한 끼를 흘렸잖아 야 영지야 영지야 안 돼 아직 안 나왔어 영지야 뭐가 안 나왔어? 영지야 아직 안 나왔어 영지야 난 목표가 있어 영지야 괜찮네? 나한테 줘봐 영지야 괜찮아?